영화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토니시네마 니들아, 누가 오는지 알아? 바로 리비! 이번 기회에 리비한테 우리 노래를 들려주면 어때? 조명을 켠 무대를 세워 리비가 내 곡을 훔쳤어! USB를 누구한테 준 거야? 이걸로 할게요! 환상의 콘서트를 향한 노래 되찾기 프로젝트! 거기 찾지 못해! 탑스타리비와 프렌즈의 걸크로시 콕스! 아같이 유난히 진짜 카테 카테!